0515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J프레시웨이입니다. CJ프레시웨이는 1988년 10월 설립된 동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자태유통 및 푸디서비스, 단체급식, 기업임사업부문은 크게 식자태유통사업 및 푸디서비스사업, 제조슬래시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위생 슬래시 안전시스템, 물류 슬래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동산은 제이팜스를 인수하며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정간편식, A. 체마어, 시장의 성장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맞춤형 식자태 공급에 대한 자체 제조 기반을 확보하고자 기업개요 대시식자대 유통사업의 마켓 리더로서 국외 글로벌 소싱 전개,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ISO 22000 인증 및 병원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음 대시식자대 유통사업의 모델인 프레시원의 지역거점 물류센터 확대로 지역유통망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등 종합식자대 유통회사로서 선두점유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베트남, 미국, 중국 현지법인과 F&D 인프라, 주, 주, 송림푸드, 주, 제이팜스 등의 국내 법인을 보유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근무 축소 기조로 단체급식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식자 대유통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단체급식의 식수 증가 및 신규 수주 확대가 예상되며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식자 대유통 부문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0일 기준 장마감 CJ프레시웨이의 시가 총액은 3,34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37위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상장 주식수는 1,187만 1,586주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퍼은 6.81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5,9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36원이고 추정 EPS는 5,56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9배 2만 5,9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4.33이며 목표주가는 5만 7,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억원, 556억원, 97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5억원, 311억원, 522억원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7번지 46%이고 유보율은 1,159.8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2.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67 더하기 0.8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78이며 전일 대비합니다.